3일차 왜 죽어? 3일차 멋지 네 3일차 출발합니다 다 오르막이야 시간봐 안동 가는길 아이고 빨리 가자 열심히 가자 몸 42kg 양풍 8kg 물 한잔 먹고 가야죠 좋아 달려보자 힘든다 힘든데 날씨는 왜 이리 좋은거야 저기 또 올라가야돼 밤을 새제 내리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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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들은 잘 달려간다 난 힘이 없다 저주다 내리마 나 천짜리 많이 있어요 나 두장 있는데 고생했어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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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미치겠난다 한시간 기다림 정답 오레오라 앙 고생하러 우주 탈테리 로봄 공항 로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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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2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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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딱 입었는데 3.60km 어우 자이소 올라왔다 이 동네 이쁘네 아 저기 있다 이 동네 이쁘네 뭐지 여기 모형이 있네 이게 단가 이게 단가 어 저기 비차도 있네 아 옛날에 뭔가 했었지 않았을까 오우 질환좌 오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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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또 삐뚤어졌네 뭐 어쩔 수 없다 내 성경인가 어디 뭐 그렇게 변하네 왜지 아 지금 조그만치 오우 저 앞에 와우 안녕하세요 자전거 여기요 연소하게 맛있다 아오케이 와우 맛있겠다 고생 Fußball 고생 하겠습니다 고생했습니다 와 아흐 어 죽인다 이 크기가 얼마냐 하면 숟가락이 염하네 먹읍시다 밥 먹고 숙소 가는 길